워이너뮤 안녕하세요 토하였습니다 정작의 팬들이 기다려온 단 하나의 K-POP 페스티벌 가장 최대의 K-POP 축제가 어디서 열리는지 아시나요? 창원! 창원! 창원에서 열립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전의 찬스 2017년 9월 9일 창원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세요 국내 최정상급 K-POP 팬들과 K-POP 스타들이 함께하는 꿈의 무대 꿈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불구하는hip 중 pagan 여러분 collectively